네, 지난 말일 날 통과돼서 바로 시행이 됐죠.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임대차 5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뉴스에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2번과 3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바로 시행이 됐고요. 1번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통과가 됐죠. 전산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밤새일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말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내로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였죠. 그걸 가지고 표준 임대료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5% 내로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각 지역 지방자치잔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국법에서는 5%로 만들어 놓고 지역 조례에서 3%다 하면 3% 안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 지방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은 통과됐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 처음에는 3 플러스 3이다. 2 플러스 2 플러스 2. 6년을 줘야 된다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 2 플러스 2로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소급 적용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법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표준 임대료입니다. 표준 임대료라는 것은 전월세 신고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겠죠. 각 지자체에서 이 지역의 이 집은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적정하다라는 걸 정해 놓는 거예요. 내 집인데 그 임대료를 표준으로 정해 놓습니다. 지자체에서 만약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쟁이 생겼다. 임대료 때문에 임대인은 더 받고 싶을 거고 임차인은 덜 주고 싶을 거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표준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표준 임대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현재도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5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임대차 5법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다른 방송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큰 내용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임차인은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넘어서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5% 제한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존속주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존속주인 계약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계약 자체가 다시 갱신을 할 때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임대료 5% 제한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적용이 됩니다. 새로 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그 순서겠죠. 임차인 거주주택 매도 못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매도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이거 딱 요즐밖에 없어요. 요즐밖에 없는데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2기 차임액이라는 기준은 연달아서 두 번의 연체가 아니라 전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로 두 번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존비소 그 직계존비소까지 실제 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임대차, 저는 5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임대차 5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 신고제만 내년 6월에 시행이 되고요. 오늘이죠. 오늘 국회에서 이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참 말이 많았던 내용이죠. 하지만 원안대로, 거의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취득세 상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8% 3주택자부터는 12% 조정지역 외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1에서 3% 3주택자부터 8% 그리고 12% 이렇게 올라가는 취득세 상승을 했고요. 재산세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신탁을 맡긴 경우에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 기준으로 재산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거는 종합부동산세도 똑같고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라갔습니다. 최고 6%로 올라갔고요. 양도세가 참 중요한데 양도소득세가 좀 그냥 보기에 심하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죠. 일단 1년 미만에는 70% 2년 미만에는 60%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이거죠. 다주택자 중과 내용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10% 그 이상은 20%의 중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년 6월 1일 양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죠.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거기다 오늘 통과된 임대차 5법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이런 계산을 다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다 계산하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주거용 주택 투자 계속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100번 양보해서 몇 년 지나서 한 10년 지나서 양도차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양도차액이 3억이든 5억이든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중에 못해도 70%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죠. 또 살 때도 우리는 투자니까 1주택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투자니까 취득세도 중과됩니다. 투자를 해서 남은 수익 특히 2주택자 이상부터는 1주택자가 아니고는 2주택자보다는 양도차액에 대한 수익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은 주거용에 대한 투자는 자기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양도차액을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거용 주택 투자를 계속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뭘까? 그 이유,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왜 상승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을 둘 수 있겠죠. 절대적인 물리적인 개체로서의 1가구 1주택의 수가 넘어선 지는 우리나라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서울 지역만 살펴본다고 해도 노후 주택의 퍼센테이지가 43%에 이릅니다. 생활 수준은 향상이 됐는데 더 좋은 집이 부족한 거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집을 못 짓게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건축 비용의 증가. 건축 비용이 증가를 해서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인건비, 원자재비 다 올라갑니다. 토지 비용 또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하도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또 세 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계속 수요 억제 정책을 폈어요. 지금 23번째가 나왔잖아요. 수요 억제 정책을 피면서 공급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공급이 이제 계속 줄어들 거야, 줄어들 거야. 앞으로 새 집이 점점 줄어들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다 준 거죠. 그러다 보니 새 집들 위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새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위주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의 특성이죠. 부중성이나 일직 경쟁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올라갔거든요. 3년 동안 50%가 올라갔습니다. 50%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이 힘듭니다. 자꾸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금리. 저금리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시장에는 현금 유동성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현금의 규모가 약 3천조라고 합니다. 단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1,200조. 바로 뺄 수 있는 돈이 1,200조라는 돈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시장이 있다 보니 투자천원 찾아야겠고 투자를 하자니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10억이었던 게 2,3년 지나니까 30억이랍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 저금리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기준금리가 1%대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금리죠. 우리나라는 더 높았을 거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미국은 54%, 영국은 78%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비단 저금리라는 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됐던 거예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때 서구 지역 전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독일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독일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때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 독일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공급 부족이란 이유와 그리고 저금리가 맞닥뜨린 거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한방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저금리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재난지향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이유로 현금을 시장에다 계속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유동성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 라는 걸 예상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보압을 할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여지껏 정부에서는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시장에다 계속 그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근데 안 되겠나 보죠. 이제는 공급책을 내놓게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게 13만 플러스 알파. 물론 이거는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거예요. 약 7만 호 정도를 포함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냐 아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겠지만 그 전에도 공급에 대한 얘기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으로만은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주택의 공급이 진행이 되면 공급이 진행이 되면 아까 우리가 주택가격이 올라간 이유 중에 공급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도 안 됐습니다. 본격적인 공급 대책이 논의 시작됐고 3기 신도시의 물량 자체는 아예 제외된 상태에서도 또 이만큼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수많은 규제 정책이 있죠. 특히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이 될 겁니다. 다주택자에서 현금 여력이 충분하고 현재 세입자를 월세로 돌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버텨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이제 자동등록 말소가 됩니다. 자동등록 말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금 인상과 그동안 임대사업자한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또한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공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죠. 현재 있는 정부가 가장 부침을 겪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 공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2년 후면은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차기 정부의 공약 1호는 아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될 겁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등이 가장 유력하겠죠. 이런 이유들과 지금 발표된 내용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약 50만 호 이상, 5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공급의 부족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 공급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저금리 시대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이 저금리라는 게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옛날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박정희 대통령 때 일입니다. 남서울 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투기죠. 말 그대로 그때 복부인들이 현금을 싸서 다니면서 투기하던 시절이죠. 그 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시중에 있던 현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죠. 은행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았어요. 막고 심지어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로 3년 만에, 3년 만에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다시 내놔야 되는 그런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금리의 관계가. 그리고 부출물 걷던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금리 올리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에 주택시장 정상화,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까지 이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금리입니다. 유동성과 금리의 관계를 한번 봤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현금 유동성은 커지겠죠. 금리 수준에 반비례하는 시장 유동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시장 유동성 증가 추세. 지난해부터 시장의 현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빠르게 상승하는 M2, M1, 단기 부동자금 증가. 여기서 M1이라는 것은 현금하고 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현금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1200조가 있답니다. 그리고 M2는 전체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금도 포함되고 예탁금도 포함되는 거죠. 기준금리 변화와 M1의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M1,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M2 대비 M1의 비중, 단기 자금의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벌써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 결과 독일이 45.8%, 네덜란드 45.7% 정도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공급 부족과 저금리가 만나면 이렇게 부동산 폭등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요. 다음, 부동자금 1,100조가 넘어섰다. 부동자금을 넘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나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통화량에서 M1의 비중이에요. 벌써 1,000조가 넘어선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M2 대비 M1의 비중입니다. 전체 예금 흐름 중에서, 전체 현금 흐름 중에서 단기 자금만 지금 이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34%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를 참 오래 하고 싶은데, 시간상 오래 하진 못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 연도별 땅감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88년도에 65.3%가 상승을 합니다. 자, 일본 땅, 도쿄의 땅을 팔면은 미국을 4개를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절에. 자, 왜 그랬냐면은, 오이쇼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금리로 돈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좋은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돼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만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부르죠. 이런 과정이 겹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본 뿐이 아니라 다른 서구 국가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엔화평가 절상을 합니다. 1달러에 250엔이었던 게 1달러에 120엔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저금리 대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전부 다 부동산이나 투기로 현금을 유입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를 사게 되면 120%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이상을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하도 투기 자본이 많이 부동산으로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시 고금리 대책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폭락을 했고, 거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 또한 도산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어가야 될 상황.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거다. 앞으로 2년 후, 5년 후면 해결이 될 거고요. 저금리 또한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상당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이거 몇 개 안 되니까요.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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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